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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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정아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해야 돼. 자, 요정아, 요정아. 여기 침대, 침대 쫙 깔아, 쫙 깔아. 마지막은. 자, 여기다가 용암 좀 뿌려주고. 요기는 용암, 요기는 물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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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철창 쫙 깔아줘, 철창. 나 갇혔어, 나 갇혔어. 요정아 살려줘. 나 요정님들 빨리 탈포시켜주세요. 아, 저 여기 있어요, 여기 있어요. 아, 그 저희 집에는 한 명씩 입장해야 돼요. 저희 집 한 명씩 입장해야 돼요. 야단님, 야단님부터 초대할게요, 저희 집에는. 오오오오. 한 명만 볼게요, 어디 와요. 야단님들 들어오세요, 일단. 자, 일단 여기가 제 침실이고요. 네, 2층 올라와 보세요, 2층. 오케이, 여기 자쿠지. 자쿠지에서 밖을 보면서, 밖을 보면서 저기고 갈 수 있어요. 오, 나 여기잖아. 연료 들어와요? 네, 온수 들어오는 곳입니다. 야단님, 또 따라오세요. 여기 여기 이제 방송할 수 있는 크로마키 스튜디오인데 합방은 합방 잡고요. 그리고 이제 손님이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야배님 따라오세요. 따라오세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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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우 야야. 아우. 자. 아 뭐야. 아 뭐야. 아 뭐야. 아 뭐야. 아 뭐야. 아 구매지 마세요. 아 뭐야. 아유. 야 이거. 여긴 인육공장이었어? 야장님.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아 너 소름붙쳤다. 아 골로시켜드릴거세요. 점수 내주세요. 점수. 아 저거. 영화는 왜 있는거에요? 악마를 보았다 했어요. 자 점수. 점수 몇 점입니까? 몇 점. 여기 여기 여기. 왜 한 명씩 들어오라 그러겠어. 나 피살당할거에요. 점수 드리겠습니다. 점수 주세요. 점수 주세요. 공정하게 주세요. 공정하게. 공정하게. 저 가만히 충격을 내놓으시면. 큰일 났어. 저는 안 죽었으니까. 3점. 저는 1점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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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